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유닛 209 싸우는 것은 죄다 라는 제목으로 잠원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estruction.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뭐하는 사람은? Disobedience. Obedience가 순종이니까 Disobedience는 불순종, 반항, 거역 그런 뜻이니까 불순종을 사랑하는 사람은 love, strife. Strife는 갈등, 불화, 다툼 그런 뜻이죠. 싸움이죠.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 불순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다른 각도의 내용인데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estruction. 이번에는 히후 대신에 원 이라는 대명사를 썼죠. 어떤 사람 Builds a high gate 높은 문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문을 높게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seeks destruction. 뭐를 구하고 찾는다? destruction, 파멸, 파괴를 구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자신의 문을 높게 짓는 사람은요. 그것이 파괴될 줄 알았으면 높게 짓지 않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isobedience.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estruction. 기억한 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estruction.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BB버전.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싸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싸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사실은 makes 다음에 his doorway가 먼저 목적으로 나오고, high가 목적격 보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도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을 높게 만드는 사람. 이 바로 is looking for destruction. 파멸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역시 연습을 하며 익혀보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전체의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He who loves disobedience, loves strife. BB는, the lover of fighting is a lover of sin. He who loves disobedience, 불순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the lover of fighting, 싸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불순종이 다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love strife, 갈등과 싸움을 사랑하는 것이고, He is a lover of sin. 그게 바로 죄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One, who builds a high gate, seeks destruction. 이거를 He who makes high his doorway, is looking for destruction. 어떤 사람이냐면은 Builds a high gate, 높은 문을 짓는 사람. 이거를 Makes high his doorway, 아까 말씀드렸듯이 5형식을 만드는 상황에서 목적과 목적격보가 바뀌었죠. 그의 문을 높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seeks destruction. 파멸을 구하는 것이고, is looking for destruction. 파괴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Fighting is a sin. 싸우는 것은 죄다. 우리가 흔히 Fighting 하며 격려하는 Fighting과는 다른 거 아시죠? 그건 Go for it, 즉 격려하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Fighting은 싸움과 다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싸우기 때문이죠. 정의를 위해 싸우거나 영적인 싸움은 숭고하고 멋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다투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이 멍청아! 라고 말하는 것을 살인이라는 것과 같이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치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문을 높게 만드는 것은 제가 참고한 주석에 의하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옷, 명품, 자동차, 혹은 집을 사서 허리가 휘청일 정도라면 다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도 검소한 태도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